팀장님 오늘 뭐 드실래요? 아무거나 그럼 짜장면 괜찮으세요? 아유 나 밀가루 안 먹잖아 제육떡밥 괜찮으세요? 아유 나 고기 안 먹잖아 떡볶이 괜찮으세요? 아 나 매운 거 못 먹잖아 백반? 아 좀 해장을 좀 해야 되는데 국밥? 국물은 살쪄가지고 아니 그럼 직접 고르세요 짬뽕? 에? 밀가루인데요? 아유 그냥 먹지 뭐 아니 국물 안 드신다면서요 아 면만 건져먹으면 돼 식사하세요 어 미안 미안 아 나 약속이 있어서 선택씨 먼저 먹어 어? 미사람 음랴발라랴랴랄